줄 마지막은 블루투스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스윙스 씨도 몸 가리핑이 크게 들어서 지금 첫 줄을 강하게 이겼고요. 나 정말 완전 들었어. 나도 영어 하나 들었는데? 나 마지막 줄 전체로 다 들었어. 나 마지막 줄 전체로 다 들었어. 한혜 전체 다 들었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뭔데 해봐 빨리. 자 한혜 일단은 오케이. 또 아니고 알지만 또 혹한 있잖아. 아... 아닌 거 알지만 또 혹해. 그래도 우리 희망이 있잖아. 전체가 갑자기 확 틀렸어. 아니 아니지만 아니지만 일만큼 떨려요. 구구절절이 아니지 않아? 구구절절 아예 안 들는데? 와 아무도 기대를 안 하네. 자 그러면 한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 전체로 들어갑니다. 자 한혜 타임. 한혜가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한 건 마지막 줄은 저희 다 들었다. 마지막 줄을 아예 못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게 오늘 찍은 사진 나눠 가진 다음에. 맞아 맞아. 맞어, 맞어, 맞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제 블루투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찍은 사진 나눠 가진 다음에. 사진 나눠 가진 다음에. 아니 근데 내가 영화나 들었다니까. 뭐요? 탱구말이 맞았어요. 에어드랍이 있어요. 에어드랍이 있어. 그래서 사진 나누는 거야. 두 번째 틀에 에어드랍. 세어 트랩 하지. 내가 저보고 좋았어요. 그럼 에어드랍 켜주세요인가 보도. 그럼 에어드랍 켜주세요인가 보도.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무튼. 아 세어 트랩이 에어드랍이구나. 블루투스 다음에 에어드랍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가사가.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켜야지. 이게 서로 페어링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에어드랍 켜주세요 이거야? 에어드랍, 이게 에어드랍이 있어. 켜주세요. 에어드랍, 이게 에어드랍이 있어. 블루투스. 동생 중에 에어드랍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는 척하고 계시잖아. 아는 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잖아. 에어드랍이 있어요. 에어드랍이 있어. 그래도 사진 나누는 거야. 그런지 있어. 세어 트랩하지. 왜냐하면 에어드랍을 켜야지 그게 서로 페어링이 있잖아. 에어드랍, 에어드랍 켜주세요 이거야? 얘기해 줄 때는 또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에어드랍을요? 네.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아니 모르시다 이거 100% 모르시다. 아니 됐어 됐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영원히 모르실 거예요. 안 해. 근데 이제 그 지금 가족끼리 이렇게 보는데 혹시나 뭐 아버지나 뭐 이렇게 또 할아버지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줘. 그렇죠 에어드랍이라는 걸 서로가 원래 저희가 사진을 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문자로 보내던가 톡으로 보내던가. 하지만 이게 서로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을 켠 두 분만 연결이 되면서. 사진 뭐 보내고 싶은 것들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죠. 아니 그래가지고 대형 커피숍 가면은 그게 이제 에어드랍 한 사람들이 리스트가 쫙 뜨는데 그중에 내가 아는 사람 것만 눌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 것 누르면은. 오만 거 봐도 오만 거. 맞아요. 나 그런 적 있었어. 왜? 지금 너무 신기해. 근데 형님 폰은 에어드랍이 안 돼요. 안 되는 폰이에요. 근데 형님 거는 에어드랍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말이. 왜냐하면 초도뿜 끼리는 잭을 꼽아야 돼. 잭을. 잭을. 잭을 너무 많이 해. 자 지금 강하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고.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이게 그 힙합이면은 이거 맞는 거야 순서가. 우리 서로만 연결하는 블루투스 에어드랍 켜주세요. 에어드랍 켜주세요 너무 자상한 거. 서로만 연결하는 블루투스 켜주세요 에어드랍.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켜주세요 에어드랍. 아 켜주세요. 켜주세요 에어드랍이 맞는 거. 아 그게 나아요? 켜주세요 에어드랍? 네. 그러면 켜주세요 에어드랍. 나 좋은 거 같아. 우리 힙합하는 사람들 저거 좀 거슬리거든. 연결하는 블루투스. 켜주세요 에어드랍. 뒤로 가야 되거든. 그래 이거 바꿔. 이거 바꿔. 이거 바꾸자 순서 바꾸자. 켜주세요 에어드랍으로 바꾸자. 어 문세형 말 들어요? 아 이건 힙합이지. 켜주세요 에어드랍이지. 이게 맞아. 동현이 형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부자주세요 라고 들었는데. 어디 있지 이랬는데. 불투스 켜주세요 이러면. 불투스 켜주세요. 불투스 켜주세요. 부자주세요. 불투스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우리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오빠 미안할 줄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동협이 형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구나 추억 왔는데. 동협이 형은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 앨범을 나눴으니까. 오늘 찍은 사진 또 나왔어요. 그렇지. 그럼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고. 앨범 대 앨범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자기 탱구 이렇게까지는 안 봐요. 아 이거. 이건 뭐야. 빨간 조명. 빨간 조명에. 그렇게까지.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렇긴. 아니 오늘 찍은 사진 나노가진 다음에 영드랍 키면 뭐해? 나노가진다면? 탱구 뭐라고? 나노가진 뭐? 나노가진 다면? 오 다녀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하나가 100%라고. 아니 100%가 아니고 셋째 줄 아무도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도움되려고 던진 건데. 100%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을 했나요? 아니야 100%는 아니에요. 전체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논란이요? 다른 거 다 괜찮고. 근데 다면이 더 문장상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분이시시면 DM으로. 네? 같이 방송을 하는데 DM을 달라고. 저기 김동현 씨. 네. 좀 불편하세요? 아니요 지금 갑자기 혼자 드는 생각이 있어서. 혼자 드는 생각을 왜 얘기하시죠? 그 생각이요? 그럼 혼자. 혼자 드는 생각을 왜 얘기하시려고 해요? 원래 생각을 혼자 드는. 아니 그 생각을 왜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혼자 드는. 생각을 혼자 하지 그럼. 그게 혼자 드는 생각인데 정답 확률이 한 1% 정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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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냐면 이제 뒤에는 말이. 오늘 찍은 사진 나눠 가질 여면. 이런 건 별로죠. 여명 탈곡. 여명 탈곡. 아니. 여명 되겠어. 잘했어. 근데 그 효소가 중요해요. 뒤에 가사가. 와 담연이냐 담에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담연이 아닐까. 담연이냐? 나눠 가진다면 블루투스 에어드랍 켜주세요. 진짜 담연긴 하네. 여명.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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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는 말을. 이새끼. 너무 크게 했어요. 너무 크게 했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난 담연 같아. 아니 근데 봐봐. 아 저기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애가 담에라고 저렇게 픽 때려주는 거 같은데. 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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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가 우긴 게 아니고요. 전체를 들었는데. 아 형 담에로 가면 형 진짜. 크리스마스 때까지. 넌 진짜 악질이다. 아니 그건. 아니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니 크리스마스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요. 아니 그럴 거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까 뭐예요. 다 왔습니다 거의. 자 집중해 주시고. 아니 제가 원샷 나왔는데 저는 담에가 있어요. 세 명 담에가 있네. 담에 갑시다. 내 원샷 해. 아니 그럼 무조건 담에잖아. 아니 이게 있네. 아 진정 얘기해야지. 그런 거는 진작. 아 이걸로 가요 이거. 이대로 가요. 자 일단 1차 갑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짓고. 한 해 출격합니다. 렛츠고. 크리스마스까지 뭐 하는 거라고? 전신 바프 전라 바프. 아니 언제부터 저희가 1차에 책임을 졌나요? 책임 져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자 일단은 갑니다. 아 이거 한 두 개 틀렸나? 이거 뭐 있나? 맞히고 싶다. 뭐가 좀 이상해 얘. 내가 봤을 때 아랫줄이 좀 이상한가 봐. 블루투스랑 에어드랍 좀 다른 느낌으로 봤을 때 서로만 연결하면 블루투스 있으니까 이제 에어드랍은 꺼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킨 다음에 에어드랍도 켜야지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에어드랍 모르고 있네. 아 진짜 모르지. 근데 에어드랍은 블루투스가 아니라 와이파이를 키는 거 아니었어요? 에어드랍 모르는 사람 천지 백성이네. 에어드랍 모르는 사람 천지 백성이네. 알았어요. 심지어 요즘은 머리만 대면 돼요. 대박. 동현이 형은 대박. 머리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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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야 한혜야. 한혜 어디 갔어? 어휴 미안하다. 한혜가 없길래 갑자기. 여겼어요? 여겼어요? 야 이녀석이랑 같이 대화하자. 여겼어요 여겼어요. 자 갈게요 이대로 갈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흘러 주세요. 우린 서로만 연결하는 블루투스 켜주세요. 에어드랍 오늘 찍은 사진 나눠 가진 다음에 역시 MC 한혜. 오케이. 우자 주수. 우자 주수. 자 결과 공개합니다. 맞을 것 같은데. 결과 공개합니다. 틀려봤자 한 글자야. 그러니까. 아 틀려봤자 한 두 개. 자 과연 한혜가 뒷부분은 본인이 무조건 100%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혜. 결과. 1차 1차. 오픈. 형 진짜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만 하는 겁니까 뭐예요. 다른 분 있으시면. 뭐야. 기덕인가 봐. 설마? 진짜? 설마?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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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다 했잖아. 그래. 안 왔다. 잘했다. 다 맞혔잖아. 아무것도 없이. 잘했어. 잘했어. 나 12개를 맞췄잖아, 12개를! 아니, 잘한다! 나 슬리퍼백 슬리퍼백, 슬리퍼백, 빨리! 하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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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남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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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나! 진짜? 이걸 또 했어! 야, 진짜였네! 나 진정이 안 돼, 지금. 에바스요? 야, 이거 뭐야? 우리 다른 때보다 일찍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들 한 방으로 찍고 있어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아이고! 저기 지금!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와! 와! лагодар하누만! 또 rum break! 아 avoir 크 latte... 정말 bribery... 오오오오!!! 톱없다고 서비스 번 Sherry 되 Buddh ourselves és a community zas